비트코인을 사랑하죠. 비트코인의 등장은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저도 인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도전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뭐 메타버스니 어쩌니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에서 봤던 그런 세계들이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점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금융활동 같은 것들도 실제로 이중실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그냥 은행에서 장부 가지고 하던 것들이 진짜 이제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탈중화된 환경을 만들면서. 주요 국가들끼리 이거 서로 취득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었나? 왜냐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되기 시작해버리면 난리가 나니까요. 미국도 비트코인 싫어했고 중국도 싫어했던 상태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배척할 수만은 없다라고 이미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또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직접 취득은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간접 취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TF가 가지는 의미는 간접 취득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시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NFT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다시 한 번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커뮤니티 드리븐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 언젠가 좋지 않은 꼴을 보게 될 가능성이 NFT처럼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나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마냥 건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희망하는 바는 지금 시총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코인 프로젝트들이 실제 제품 하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어요. 바램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정말 그 테크 깊은 테크 기반으로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좀 더 뭔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레이어 2라든지 여러 기술 개발하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팀들은 이 밈 같은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감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NFT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NFT에서 발생했던 하이프들이 사실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 면도 있죠.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NFT의 부흥 때 생겼던 그런 투자의 물결이 이제는 밈코인으로 와서 새로운 물결을 또 만들고 있는데 다시는 그렇게 시장에 침화되는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좋긴 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썰려 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런 방식이 잠깐 유행했다가 또 망하고 이런 방식 유행했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부동산을 놓고 보더라도 상권이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좀 잘 된다 싶으면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지금 예를 들자면 압구정 로데오 최근에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한동안 죽는다 소리 나왔었거든요. 많이 오랫동안 죽는다 소리 나왔죠.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격리당길 지금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한때 되게 핫했었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부동산 상권들이 변화를 보더라도 이게 잘 됐다가 젠트리피케이션 생겼다가 다시 또 이쪽이 잘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쏠림이 있었다가 저쪽에 쏠림이 있었다가 또 한쪽에 뭐 붕괴됐다가 뭐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고 요런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봐요.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자연스럽고 네 너무나 당연하다. 풍선효과 같은 거군요. 이렇게 누르면 한쪽이 커지고 한쪽이 커지고 그래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고 다쳐야죠. 다쳐야 돼? 네. 그렇죠.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릎 한 번 안 깨지고 애가 어른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수영 배우는데 물 안 먹고 됩니까? 제가 역시 그 밈코인에 대한 윤대표님의 바뀐 생각처럼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반기부터는 고쳐먹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지금 밈코인 얘기만 한 15분 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얘기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밈코인은 뭐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하자면 떨 수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에 의한 비트코인의 1, 2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가 비트코인 ETF가 1월에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비트맥시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굉장히 많이 내기도 했고 그중에서도 ETF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면서도 어떤 맥시들은 그래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해서 지금 6개월, 5개월 정도 된 거예요. 뭐 거래일로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윤 대표께서는 원래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ETF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비트코인을 사랑하죠. 비트코인의 등장은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도전한 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뭐 비트맥시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의 최초 산물인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이게 이제 디지털 상의 그 희소성이라는 거를 가능하다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중화가 되지 않고 탈중화가 되고 저는 그런 표현을 맞습니다. 디지털 네이처가 만들어졌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충분히 탈중화가 되었을 때는 그것은 일종의 자연계와 같은 것이다. 디지털 자연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환경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뭐 메타버스니 어쩌니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에서 봤던 그런 세계들이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점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금융 활동 같은 것들도 실제로 이중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그냥 은행에서 장부 가지고 하던 것들이 진짜 이제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탈중화가 된 환경을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비트맥시이고 비트콘도 많이 좋아하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많이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어요. 특히 ETF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트맥시 분들이 많이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이 그렇게 어찌 보면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많이 거래되던 것들이 사실상 국가에서 대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ETF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얘기가 좀 길 수도 있는데 G20 재무장관 회의, G20 회의에서 비트코인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수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그 주요 메이저 국가들이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일체의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취득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 자체를 안 갖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살바도르가 뭐 리갈 텐더를 했다.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했다. 다음은 뭐 어디냐. 메이저 국가가 첫 번째는 일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사실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실제 아직은 안 되고 있죠. 저는 그때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국가들끼리 이거 서로 취득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었나? 왜냐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되기 시작해버리면 난리가 나니까요. 생각해보면 일본이 비트코인을 몇 개를 샀다라고 뉴스가 당장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서 더 살려고 해요. 비트코인 폭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미국도 비트코인을 싫어했고 중국도 싫어했던 상태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배척할 수만은 없다라고 이미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또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직접 취득은 못하겠고 할 수 있는 간접 취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TF가 가지는 의미는 간접 취득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다. 정부 통제권 하에 있는 금융기관들 정부 말을 잘 듣고 오랫동안 말 잘 듣는 그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을 가지고 커스터디를 하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정말 정부가 필요하면 정말 압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랑 크게 진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TF 수탁골을 많이 늘리는 거 내 통제권 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다가 ETF를 통해서 국기를 딱 붙이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내 컨트롤 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경쟁이 앞으로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ETF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또 다른 지갑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쭉 보면 사토시 지갑부터 해가지고 상위 거는 다 거래소 지갑들이 바이낸스 지갑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관 산업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ETF 커스터디 70%를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매우 중요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올해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는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런 생각은 온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어디서 뭐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런 얘기 한 사람도 본 적도 사실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그렇게 ETF를 서둘러서 진행한 것 또한 패권 전쟁의 어떤 관점에서 이 산업을 빨리 육성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트코인의 경제 무기화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우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지금 전 세계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벌써 100만 개가 넘어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2100만 개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럼 벌써 100만 개라는 얘기는 거의 5%가 지금 ETF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ETF가 잠겼다는 얘기예요. 국가 통제에 들어갔다. 그럼 시간 지나면서 더 그 ETF 양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도.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본격화되면 20% 30%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갖고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점점 더 쉽지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ETF에서 가지고 있는 거 거래소에 갖고 있는 거 이거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맥시들이 우려하는 거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 제일 우려하는 거는 개인의 비트코인 소유를 금지하는 거 과거에 루즈벨트가 개인의 금소유를 금지하고 그거 형사처벌하는 수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략무기화하고 금을 정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몰수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경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ETF화 되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인지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러나 뭐 우려하는 상황들이나 뭐 발생할 수 있죠. 일단 미중 간에 이제 G2에 이제 전략무기화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음모론 아닙니다. 음모론 아니고 아 물론 저희 추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음모론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많겠지만 실제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뭐랄까요. 뭐 희귀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서로가 유통을 안 하고 있어요. 뭐 히토류 이런 거 난리잖아요.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엔비디아 카드 같은 것도 뭐 중국에서 뭐 사갖고 가고 하는 것도 다 지금 안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AI도 지금 경쟁 완전 그 기술 경쟁의 핵심 영역이 AI이기도 하니까 엄청 레벨 낮은 것만 준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경쟁 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 논리가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경쟁의 논리라는 게 작동하던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서로 비용 낮추고 서로 돕고 하던 그 시절이고 벌써 10년 전에 끝난 거고요. 지금은 정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경쟁 논리 뭐 서로 돕고가 아니라 서로 날 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해가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언제 돕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인간 군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돌아왔던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테이지는 지금 미중 간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고 뭐 어제 ECB에서 기준금리 인하했다고 하지만 금세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채널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금리 두 자릿수 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 배제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금리는 언제든지 많이 오를 수 있다.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금리 오르면 청산되는 포지션들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두 자릿수 숫자일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가더라도 포지션만 청산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투자 자산이 청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너무 옆으로 확장이 됐는데 어쨌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유발되는 여러 지금 경제적인 현상들 이것들을 이제 도외시 할 수 없고 비트코인 또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좀 중요한 자산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확보하는 것이 경쟁부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김에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패권주의 속에 비트코인이라면 우리나라 정부도 비트코인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저도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거든요. 들은 바가 없으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사는 거는 어차피 다른 나라들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한다는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러시아에서 같은 데서는 뒤에서 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간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ETF하고 거래소를 육성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융에서 부담을 느끼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외환시장을 개방해 놓는 방식으로 기준금리는 우리가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나름의 좀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제를 많이 하고 외국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엄밀하게 해왔던 입장이란 말이에요. 유출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크립토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하고 또 저기 뭐야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거래도 너무 많이 하고 거래량 2위 거래량 뭐 심할 경우 어피트가 1등 찍을 때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코스비 선물이 파생상품 시장 전 세계 1위를 한참 동안 했었어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속성이다 보니까 크립토 같은 경우는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도 제일 고민거리가 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가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도 ETF의 도입 자체도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변화가 될 걸로 봐요.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ETF가 승인됐고 홍콩에서도 이미 비트콘 이더리움 ETF가 들어왔고 호주에서도 지금 이번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다 하면은 대한민국 금융도 따라는 하거든요. 우리가 크립토에서는 제일 선도적으로 했던 거는 트랩을 누리고 규제를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 정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입장도 사실 저는 이해는 돼요. 저도 금융기관에 오래 있었고 관료들하고도 뭐 커뮤니케이션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되고 그렇지만 어 결국에는 해야 된다.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ETF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희망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소가 어쨌든 지금 업비트하고 빗섬이 이제 주로 좀 거래가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규제 부담 때문에 보면은 좋은 새로운 신규 코인들 상장에 대해서 되게 방어적이거든요. 제일 큰 거래소 업비트 같은 데들이 업비트 입장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좀 규제에 대한 것들은 하되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해외 거래소 가가지고 거래하게 되고 거래량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 좀 안 좋다. 국내 거래소가 좀 잘 할 수 있게 좀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도 결국에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잘 할 수 있다고는 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갈라파고스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마지막까지 워드 프로세스도 한글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었고 네이버도 마지막까지 검색엔진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뭐 보면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별도의 서비스를 유지를 해 나가는데 그게 안 좋다는 관점들도 있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략자산 측면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ETF 거래소 육성을 좀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국자 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부탁을 또 우리 윤대표께서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실 큰 얘기들을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 오늘 거창한 얘기를 하셨는데 고민을 좀 저도 하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아마도 감독원이나 위원회에서 보실 것 같거든요. 보신다고 하기도 하고 한번 저 불러주십시오. 한번 가서 공청회라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로 바로 또 돌아가서 지난 5월 15일날 뭐 벌써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네요. 미국 금융사들이 막 비트코인 ETF 얼마 가졌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아 예. 쭉 보시니까 이게 성공했던 것 같다. 이 전략이 성공했던 것 같다. 혹은 아직은 좀 아닌데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그냥 지금 수준은 저는 발만 담고 일부 기관들이 발만 담근 수준이라고 아 찍먹이다.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거고 그냥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한번 좀 사보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들어온 걸로 봅니다. 기관들 숫자는 몇백개가 되던데 금액 한 70% 이상이 리테일 자금이었어요. 실제 그 자금을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리테일 자금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퇴직연금에서 직접 크리프토를 못 사던 거를 퇴직연금 계정에서도 이제 ETF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 게 좀 다수였고 기관들 숫자는 많지만 수량 자체는 되게 소액인 거거든요. 그 정도면 테스트 머니 정도만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본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상품을 우리가 편입을 할 때는 이 상품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투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 쌀 때 빨리 사야 되는데 이게 더 급하겠지만 금융기관들이 어떤 상품을 다룬다고 하면 급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다음에 위험관리 같은 걸 제대로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려고 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격 형성되는 것들이나 그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마 천천히 들어올 걸로 봅니다. 위스권신 연기금 같은 데는 연기금인데 이렇게 발을 빨리 담궜는데 그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의 훌륭한 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 주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들을 하고 뭔가 멜팅 멜팅 팟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을 합리주의 디자인된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이 뭐 미국이 훌륭한 점이죠. 다른 눈치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좀 아쉬운 부분은 해외 사례 뭐 있어? 선진 사례 선진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야 우리 먼저 했다고 사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부 관료들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선진적인 의사결정들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기관 뭐 그런 단체들이 있다. 주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혹시 그게 이제 미진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욕할 사람들이 이 바닥에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건 저는 이제 약간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부족해서라기보다 문화가 그렇게 지금 우리는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관료 문화 자체가. 그리고 관료들에 대해서 그런 삿대질을 할 사람들은 그런 지적들을 해온 지가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도전적인 선택들을 함으로 인해 박수갈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죠. 근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방어적인 것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어찌보면 이거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약간 공무원분들을 관료분들을 조금 방어해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선택해왔던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에는 좀 방어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스. 마스도 금융통화총 마스 같은 경우도 테라 루나 사태에서도 맞았고 뭐 FTX 이런 거 다 그 테마 세계에서 투자하고 했던 것들 손실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방어적이 됐어요. 그럼 한편으로는 이제 만약에 관료들이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하고 뭐 한국투자공사에서도 그런 데 투자하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것도 누군가는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한데 네. 네. 어쨌든 13F 보고서에서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아직은 너무 소액이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콘시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펜션 펀드라든지 그런 뭐 주정부에서 하는 그런 펀드들이 관심 가지는 것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